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쉬는 것 아마 오너가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휴일 총수는 113일입니다 2019년에 117일이나 2020년에 112일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왜 이렇게 휴일이 적은가라는 그런 시중의 불만을 수렴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률안은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내끈이 발휘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어린이날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쉬자는 것입니다 물론 유사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모두 내끈이 지금 발휘된 상태입니다 더 많이 놀자는 데 대해서 경영자를 제외하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노동시간 투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바로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전면 실시입니다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런 확대 적용에 대해서 6월 7일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기업의 31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25.7%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고 이미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5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30.4%가 주 52시간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개 이렇게 노동시간 투입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은 대부분 부작용이나 휴유증이 시간이 제법 지난 다음에 폭발한다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14일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서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의 공동입장 성명서를 통해서도 50인 이상 기업들처럼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과 11일 사이에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조선업종의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응답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7.5%는 다음 달 이후에도 주 52시간제도 준수가 어렵고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력난이다는 것이 42.9%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경영계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해서 노동시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국사의 거대한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개개인으로서는 휴일이 얼마간 느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라 경제라는 것이 경제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한 국가가 성장하는 것 또 한 국가의 국민들의 삶이 능력해지는 것 그것이 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 한 국가의 소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노동 투입량의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해야 소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정도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노동 시간 투입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면 결국은 개개인이 소득 하락이라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노동 시장 면에서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노동 생산성 면에서 상당히 낮은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OECD 국가들 그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현재 시간당 40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순위가 30위에 속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평균 54.5달러입니다 한국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국이 30위권에 머물러 있고 4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위 노르웨이가 우리의 두배인 84.3달러 4위인 덴마크가 75달러 10위인 네덜란드가 67.6달러 그리고 10위인 독일이 66.4달러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과의 노동시간을 비교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근로자 1인당의 노동시간 투입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노동시간 투입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자기 처지에 맞게끔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정책 조정도 시간을 두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산성은 선진국과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선진국이 도입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시간 투입일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의 휴증이나 후폭풍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 효과가 크게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 증가라든지 성장이라는 것이 노동시간의 투입과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자막 제공 및 기상캐스터 배혜지 польз의et 교 Hopkins 转ché multi 놀랐уда 처리